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머나 네 아시는지 네 아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장극관입니다 근데 거의 그 빤티 서있지 못하네 계속 이렇게 움직여 몸이 술을 많이 드신 거야 아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막 흔들려 아니라면서 누구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흔들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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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흔들려 자 장병관씨 흔들려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계공고 출신이잖아요 기계공고 분들 많이 와요 그래요? 그때 우리 선배님들한테 후배 후배 후배들은 좋잖아요 어깨 힘줘 그렇지 바로 그냥 싸가지 그냥 바로 나가잖아 싸가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한마디도 안해 술 쏠건데 그죠 다들 죽었어 네 죽었어 집합 좀 시켜봐요 선배님들은 바로 껍뻑 죽어 바로 껍뻑 죽어 그죠 네 아주 딱 잘되어 있나봐 이게 선후배가 그럼요 네스커피요? 난 넥셀커피인줄 알았어 네스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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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아니에요? 네 커피 맞죠?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번에 노래를 저번에 노래를 저번에 노래를 예 아니 지금 흔들린다니까 계속 네 안 흔들린다고 그러는데 흔들려 저번에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속상해서 오늘 재도전 재도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흔들려 이게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 거 같아 옆에서 지금 네 아 작전이 네 아 작전이? 네 다 흔들려 이렇게 되면 막 흔들리면 안돼 예 예 자 네네 자 여기도 화면 있어요 바로 앞에 네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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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어디로 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자꾸 어디로 가 노래가 중요한거지 흔들리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신경쓰지 말래 못 부르면 어떡한다? 다 쏴죠 그렇죠 쏴야지 하 그냥 화끈하게 그냥 쏴버려 오늘은 두병씩 쏩니다 네 두병은 여긴 금지되어 있어요 한병밖에 한병밖에 세병이요? 한병 아 소주 세병 못하세요 자 송골매 송골매 빗물 갑시다 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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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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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기회를 주세요. 77점 몸도 흔들리고 노래도 흔들리는군요. 70점 또 우리 대박인님도 73점 저는 컴퓨터 작업을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듣기만 했는데 73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부 다 70점 돼요. 재도전하셔야 되겠네. 다음에 또 또 하이딩이 돼요. 근데 술을 안 드시고 오셔야지 흔들리면서 부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. 또 순서가 있어요. 자 내가 볼 때 누님께서 더 나을 것 같아. 지금 분위기가 확 그냥 한 병씩 알겠습니다. 한 병씩 자 우리 언니 출동하세요. 한 병씩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. 가는 길도 힘들어. 아멘. ㅂ ㅂ 아멘